말리포의 키니치아, 만나서 반가워. 그게... 다야? 아우 속파자! 야! 니가 일을 얼마나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하는지! 지금까지 얼마나 우수한 전적을 쌓았는지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기대감을 높여야 할 거 아냐! 그런 다음에 나 정도 실력이면 가격을 더 져줘야 한다! 딱 이렇게 얘기해야지! 당최 말이야, 너 장사는 할 줄 아냐? 이 위대하고 신성한 용쿠을 아주가 너처럼 인상만 더러운 멍청이랑 계약하다니! 아이고 쪽팔려! 아이고 쪽팔려! 아주는 이걸 꼭 써야 돼? 매일 내가 죽기만을 바라는 심보인가? 인내심이랑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! 아무튼 약점만 잡으면 사악한 생물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. 이 빌어먹을 키니치 자식! 오늘이야말로 자도살이 나고 말타자! 아이씨! 뭐든 나름의 쓸모가 있는 법이지. 어릴 때 제대로 못먹고 잘라!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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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